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할 분당세무에게 이상덕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의무사항 중에 보증가입의무 그리고 설명확인의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로 포괄양도양수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두번째 양도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양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한 3개정도를 추려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포괄양도양수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각종 세제혜택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포괄양도양수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의무기간 내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그래도 세제혜택은 추진된다는 점 요것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포괄양도양수를 다뤄보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 이것은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건데요. 따라서 양수하는 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남은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는 임대주택양도신고서를 신고할 의무가 있겠죠. 주택을 양수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도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경제적 사정이라는 건 부도나 그 다음에 파산 또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2년 연속 마이너스의 현금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가 포함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돼서 더 이상 임대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민간임대주택허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양도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맡으셔야 합니다. 임대주택 양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인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양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는 양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양수인은 반드시 임대사업자여야 되고 그리고 남은 임대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임대주택을 일반 임대사업자한테 양도했을 때 나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거 매입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때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을 보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의 답은 모두 임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되기 때문에 일반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을 양수했을 때의 그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이 의무기간 내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것일까? 라는 질문인데 이것은 자의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고 임의경매에 대한 사유로 처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이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12강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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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